아 근데 예전에 예전에 한번 먹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불러라고? 이건 뭐냐? 이 떡은 뭐야? 숙주 숙주 어떻게 먹어 이거? 뭘 먹어야 돼 이거? 기다려 형들 뭘 봐줘야 돼? 기다려 형들 일단 보고 있어 나 가져올게 반찬은 없나? 반찬은 단무지요 단무지 밖에 없어요? 네 단무지에 단무지 갖다 주세요 네 단무지 갖다 주세요 짜갈맹이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거 플러스 이스펙 어거 플러스 이스펙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2단계도 매워요 3단계 외에 중요한 거는 원래 마라탕 자체가 좀 느끼한 맛이 있어 원래 마라탕은 좀 느끼한 맛이 있잖아 투기의 느끼한 맛 짜갈맹이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너도 느끼해 네 갖고 왔습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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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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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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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밥은 지금 안먹어요 건더기 먹고 나중에 말아먹는거야 근데 지금 abandon거죠 건더기를 먹어야두 혹시 만들 wicked food 고기 들어와서 느끼한게 아니고 원래 잡채가 느끼해요 잡채가 그래요 고기 들어와서 치는 음식을 보내고 있어요 이 상태로 식사는 고기 들어와서 멸치와 함께 먹어요 그냥 먹을만하네 근데 마라톤 좋아한다며 한장한다며 국물이 뽀얗다, 뽀얗, 봐봐 국물이 뽀얗 이게 버섯이라는데, 이게 뭔 버섯이지? 버섯, 말랑말랑한 버섯 아, 매워서 못해요 못하는게 뜨거워서 못해요 국물이 살죠, 살죠, 살죠 살죠, 살죠 국물 존나 뜨거워 살죠, 살죠 아냐, 살죠, 살죠 국물이 뜨겁거든 못해요 두꺼운거 먹다가 들을 수 있어 두꺼운거 먹다가 들을 수 있어 끝나요 수십쇼 뭐하세요? 안녕하세요 우와, 미웅 엄청 많네 네? 미웅이 왜 이렇게 많아 미웅이 왜 이렇게 많아 미웅이 왜 이렇게 많아 미웅이 너무 많으데 너무 이렇게 많아 너무 많이 나왔네 중요한 거는 이거 그리고 토퍼가 잘 안 되는 게 음식이 다 딱딱한 거야 오징어 있지 메추리알에다가 막 지종길 하쇼님이 에드벌룬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에드벌룬야 그래 며추리알 막 이게 면이 아니야 이 놈은 가을 닮은 바다님이 발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대교통륜이 손 안 대고 코 풀려하네 약사비련 사채업자도 물고발 비주얼에서는 태인 가운데 손가락만 올린 손 아 일본 거 못하는 게 이게 면이 아니잖아요 형님 형님 이게 면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지금 면이 아니잖아 이게 면이 아니잖아요 이게 면이 아니잖아요 그냥 먹어야지 끝났대요 그냥 먹어야지 끝났대요 3분 안에 먹으라 했는데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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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3분 안에 먹으라 했는데 그냥 먹을게요 물은 어디있냐 물은 어디있냐 물 좀 안 넣을게 물 좀 그냥 먹을게요 안 할거죠 다 넣을게 안 할거죠 다 넣을게 안 할거죠 가을 닮은 바다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가을 닮은 바다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안해요 안해요? 네 알겠습니다 그냥 먹을게요 뭐야 500개 뭔데? 아 여기 소리 짓을 수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500개 뭔데요 갑자기 담배풍은 아니고 500개 뭔데요 갑자기 응 응 네~~ 먹으라니까 뭐해 응 내가 먹을러 맛있다 이거 응 응 응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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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먹을래 그냥 아 입수야 왜 그래요 왜 그래 500개 간산먹네 이따 나왔다 들어와 입수야 jat اب 가드 왔다 배고픈 put 바퀴즈 마시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는 밥을 먹을만합니다 국물이 좀 느끼하지? 국물은 좀 느끼해 국물은 좀 느끼해가지고 국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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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st 국간 국물 국 국 국 국 국 국 너무 맛있어 먹고 싶다고? 빨간 만제배기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홍인님들여 키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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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싶으시네. 먼저 먹을게. 야 이거 야 마무리 이거는 먹고 나가야지 이것만 먹고 나가자 야 이것만 먹고 나가자 이것만 먹고 나가자 옛날 아이스크림 옛날 아이스크림처럼 시장 가면은 맨날 있는거 요즘엔 없는데 요즘엔 잘 없지